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기모중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통과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이른바 술타기와 같은 측정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음주 측정을 방해한 사람도 측정 거부처럼 법이 적용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 도로교통법에는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일명 술타기에 대한 처벌 규정에 없었습니다.